좌표 북위 35도 47분 50초 동경 129도 12분 32초 북위 35.79722도 동경 129.20889도 35.79722 129.20889 경주 배동 3능은 경상북도 경주시 배동에 있는 신라시대 왕릉군이다. 1971년 4월 28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19호 베리삼릉으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의 동서로 3개의 왕릉이 나란히 있다. 아래서부터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등 박시 3왕의 무덤이라 전하나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근처 북쪽의 포석정이 남쪽의 경혜왕릉이 있다. 경주 배동 3능은 경주 남산의 서쪽 기슭의 동서로 3개의 왕릉이 나란히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밑으로부터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 등 박시 3왕의 무덤이라 전하고 있다. 무덤은 모두 원형으로 흙을 쌓아 올린 형태를 하고 있다. 신덕왕능이라 전해오는 가운데의 무덤은 1953년과 1963년에 독을 당하여 내부를 조사한 결과 굴식 돌방 무덤임을 확인하였다. 무덤에는 돌방 벽면에 병풍을 돌려 세워놓은 것처럼 동서양 벽의 일부에 색이 칠해져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벽화는 아니지만 벽화가 그려지지 않은 경주의 신라무덤에서는 처음 발견되는 것으로 주목되는 자료이다. 색은 붉은색 황색 백색 군청색 감청색으로 되어 있고 시비포구로 되어 있다. 경주 배동 삼릉의 주인공이 신라의 박시 3왕이라 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고 신라 초기의 아달라왕과 신덕왕 경명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의 차이가 있어 이들의 무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신라 초기에는 이와 같은 대형 무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